공룡 박물관 공룡 박물관 공룡 박물관 공룡 박물관 공룡 박물관 공룡 박물관 오늘도 저희 공룡 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어린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종이룩을 로봇으로 만들어 설치합니다. 그 공룡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완전 멋있어! 티라노사우루스 로봇이란! 역시 공룡하면 티라노사우루스지! 좀 늦었지만 이제야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다니! 티라노! 저기 또 다른 티라노가 있어! 진가를 알아봐 준다고? 렉스는 정말 해맑고 먼저! 종은 정말 유치해! 내가 보기엔 둘 다 유치한데? 카역은 뭐라라! 렉스는 아니야! 종만 유치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 딱딱하고 차가운 게 기분 좋아! 어이 착하지? 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오! 그래! 쭈쭈! 쭈쭈가 마음에 들어봐! 쭈쭈! 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 쭈 defenders! 쭈쭅 굴순 내Station asta! 아-하-하-하-하 고отesen! kkk 어허아 아허아 짠 어? 으아! 으아! 쭈쭈! 쭈쭈쭈쭈! 유치하게 잘 떠노는구나 그 웃음 쓰레를 김명으로 바꾸지만 카야, 대체 언제쯤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테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라고? 네, 이번엔 반드시 좋다, 한 번 더 속아보도록 하겠다 그래, 이번엔 무엇이 필요하냐 메카데노틸로 포를 보내주십시오 하하, 딜러포사우루스 못된 계획을 꾸미고 있구나 좋다 기대해보아 놈놀이가 뭐가 재밌다고 랩렛! 랩렛! 조심해! 늦었어 나 아니야! 랩스야 랩스! 존! 괜찮아! 강아지도 아니고 티라노라는 이름이 아깝고 내가 너의 야성을 깨워주지 랩스가 그랬다니까 랩스가 그랬다니까 랩스 실수도! 다 존나 때문이야! 그렇게 어디 있어! 너 이리 안 와! 이리 와! 쭈쭈! 쭈쭈! 공 가지고 왔구나 존! 뒤에! 어서! 왜 그래? 메카 다이노야! 무슨 소리야! 이건 쭈쭈! 안돼! 뭐야? 쭈쭈가 갑자기 왜 저러지? 설마 다 끊어 짓인가? 잘 알고 있구나 다이노 맛있어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치라! 잠깐만 랩스! 저건 쭈쭈야! 메카 다이노가 아니라고! 존! 무슨 소리야! 쭈쭈는 널 공격했다고! 그래 존! 지금은 메카 다이노와 마찬가지야! 하지만 쭈쭈는 우리 친구잖아 걱정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누가 치! 헛트! 샤벨 이그니샷 나는 아산을 뛰어넘어! 숨이 차게 질주하는 모모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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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노콜! 최강 공격하지! 공격 Reports 굿차! 디버스터! 아? 주쭈! 코wnie 不会 치! 쭈쭈 때문에 당격을 할 수가 없어 쭈쭈가 왜 저러지? 렉스, 메카나이노 딜러폴은 제멋대로 오일이라는 독을 써 제멋대로 오일? 제멋대로 오일을 맞은 모든 기계는 제멋대로 움직인대 그래? 이거 왜 이래? 팔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렉스, 조심해! 저걸 맞으면 우리도 쭈쭈처럼 될 거야 전 어떡해! 우리 렉스! 제멋대로 오일의 효과는 딜러폴을 무찌르거나 불로 태워서 멈출 수 있어 좋아! 저 체인지다! 티라노, 이그니션 지금이야! 파이어브레스! 파이어브레스! 좋았어! 이거 효과 좋은데? 파이어브레스! 파이어브레스! 마음대로 안 될걸? 안 돼! 안 돼! 안 쭈쭈! 가야! 여기 비겁하게 굴 거야! 비겁? 그건 약한 자의 변명일 뿐이야! 딜러포! 조은! 저기 좀봐! 저기에 오일이! 쭈쭈가 저렇게 된 게 저것 때문이었구나! 뭔가 방법이... 쭈쭈... 쭈쭈! 정신 붙지 마려! 이럴 줄 알았어!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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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러포인 독에서 깨어나다니! 마스터!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안 돼! 쭈쭈가 맞을지도 몰라! 쭈쭈가... 아... 아... 어떡하지? 아... 질러포 얄미워! 계속 쭈쭈 뒤섭잖아! 렉스! 메모드 디스크를 사용해! 플레임 슬라이더로 공격할 수 있어! 좋았어! 메모드 이그니션 렉스! 비겁한 자리! 프라이! 철퇴! 멍청해! 뒷나갔네? 하! 과연 그럴까? 프레임 슬라이더! 나와라! 메모드 상하 구배력! 뒤에 숨으면 뒤에서 공격하면 되지! 쭈쭈! 피! 피! 쭈쭈! 엄청 커! 괜찮아! 모두 이리와! 쭈쭈쭈쭈! 쭈쭈쭈! 안녕 쭈쭈! 카이야... 나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냐? 위기의 트라노 배달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쑤쑤! 사놓은다 배달 다녀왔습니다 응? 아니 뭐지? 이 어색함은 아이고 내가 잤네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스테고! 우리도 배달 가자! 배달? 무슨 배달? 아 맞다! 배달 봐라! 참! 가자 가자! 엠리! 존! 모두 가자! 같이 가자! 네 마스터! 그럼 저도! 아 아니야! 트라노는 여기 있어! 우리끼리 다녀올게! 안돼 마스터! 피자 주문 들어왔어요! 다들 피자 배달 안 하고 어딜 간 거지? 오! 티라노! 미안하지만 또 배달 좀 다녀오려무나 아 네 짜! 피자로 세계정보! 배달 간 게 아니라고? 그럼 나만 배달 간 건가? 내 손마 내 손마 이거 좀 미안한데 피자 배달 왔습니다 테드! 다이노 피자다! 야 뭐해 테드! 테드! 너 다이노 피자를 시켜먹다니! 다녀왔습니다 오! 디라노! 한 번만 더 배달 좀 다녀오려구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포착 하루종일 티라노 혼자 배달 좀 티라노도 배달 못했으니까 시작해볼까? 흥! 친구라더니 고장이라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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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단으로 가야되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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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난히 또 배달이 많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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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새똥? 에잉! 정말 오늘 왜 이래? 흥! 흥! 티라노, 괜찮아? 혼자 배달 다니느라 고생이네 네? 렉스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던데 너만 빼고 말이야 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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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티라노, 힘내! 흥! 흥! 카이야! 오늘은 뭐가 필요하지? 특별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아, 어떡하지? 티라노가 오늘 어떡하냐고 아, 이거 배달 보내면 되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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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깜짝이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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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저만 빼놓고 뭐하는 겁니까? 어, 티라노, 그게... 넌 몰라도 돼! 전 몰라도 된다고요? 흥! 너희는 배달하러 간다며? 흥!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바빴다고! 티라노, 오해! 우린... 오해? 제가 눈치가 없었군요 그럼 재밌게 노세요 재미없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얘들아! 저기 산에 좀 다녀오렴 아, 세상에나! 누가 산에서 피자 배달을 시켰어? 흥! 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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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라노! 배달 한 번만 더 부탁해! 흥! 흥!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아, 저! 우리는 우리끼리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 그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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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킬 뻔했네! 흥! 흥! 티라노! 배달하고 빨리 와! 어? 어떤 사람이 이런 데까지 배달을 시키는 거지? 티라노! 내가 시켰어! 하이! 하이! 가야! 네가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인사해! 메카다이노! 너를 따돌리는 애들보다는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어때? 뭐?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는 샤벌보다 빠르고 프로가노 캐리스는 스테고보다 천천하지 너의 새로운 친구로는 안성맞춤이야 마, 마스터가 나를 따돌린다고? 그래도 난 마스터를! 하하하하하! 걔네들은 널 신경도 안 쓰는데 너는 왜 신경 써? 렉스 같은 멍청이 따이로! 뭐라고? 하... 준비는 다 끝났는데 티라노는 왜 안 와? 진짜로 화나서 안 오면 어떡하지? 에이, 티라노는 올 거야 어? 가자! 렉스! 티라노는 어디 갔 거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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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는 업그레이드된 제트 엔진 덕분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호호! 으아악! 으아악! 플레임도라이브! 으아악! 으아악! 그러한! 이아악! 으아악! 해주었나? 그런 불꽃줄은 프로가노 캐릭스에 딱딱 불꽃줄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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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틀어도 너만 없으면, 울트라 디버스트는 끝이야! 마스터를 부탁한다, 샤벨! 스테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트닝 빈! 홈페인 힐리언! 으응? 하하하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티라노? 티라노, 괜찮아? 샤벨, 스테고! 티라노! 마스터! 으아악! 티라 주잖아! 왜 안 오나 했더니 혼대서 싸우고 있었어? 마스터가 저 배달만 하라고 하셔서 그건 티라노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돼서 생일? 새, 생일? 티라노 네 생일! 그럼 내가 배달나간 동안 다들 생일 파티 준비를 했다고? 그래, 티라노! 그래서 하루 종일 나만 배달한 거였군! 그래, 티라노! 생일 축하해! 너희들! 웃기지 마! 실컷 따돌려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말라고! 우리가 친구를 왜 따돌려!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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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라고!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치라! 넷, 박수쳐! 5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티라노, 이그니션 5단 합치베! 5단 합치베! 5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6단 합치베! 7단 합치베! 7단 합치베! 7단 합치베! 8단 합치베! 8단 합치베! 울트라 뒷버스터! 메카다이노도 합체할 수 있어! 메카다이노 합체! 합체? 무슨 합체가 오프 바야! 맘껏 비웃어라, 멍청이 다이노 마스터! 와이어브레스! 다 막아버리잖아! 그렇다면! 맨몸 공격이다! 엑스, 메카다이노의 합체 형태야! 속포와 방어력 모두 강해졌어! 티라노의 세계를 망치다니! 절대 용서 못해! 맞다! 티라노 생일! 티라노와 딜로포사우루스 디스크를 퓨전하면 화끈한 딜살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튜릿, 이그니션! 딜로포사우루스, 이그니션 딜로포 오일, 발사! 뭐야?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 거야? 하! 과연 그렇나? 거기다! 뭐, 뭐하는 거야? 지금이야! 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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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라게 부탁해! 네, 마스터! 영원한 우정의 불꽃! 빨리! 네, 마스터! 네, 마스터!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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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가는 딜로! 생일 축하합니다! 아! 워! 배달 나간 동안 이렇다니 준비하시다니! 하하! 멋있지? 디라노가 이렇게 고생할지 몰랐어. 미안해. 케이크는 내가 고른 거야. 디라노! 어서 좁을 꺼! 마스터! 모두들! 고맙습니다! 카이야, 명심해라. 쓸모없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을. 공주를 구하라! 옛날 옛날 먼 옛날 금발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공주님은 그만 검은 마녀에게 납치 당해버린 거예요. 뭐야, 시작하자마자 위기인 거야? 원래 너무너무너무 예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야. 나처럼. 아, 그러셔? 왕자님은 용감하게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지요. 짜잔! 짜자잔! 렉스와 똑같아. 병이야, 병. 너무 좋아. 응? 뭐지? 날씨 말고. 습도 60%. 또 숨어서 렉스를 쳐다보고 있네. 혹시 카이도 렉스래? 이건 따져봐야겠는걸? 저 표정하면 저 자세. 바보스러울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대체 왜 매번 패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쟤는 또 왜? 귀찮아. 여기 있는 거 다 봤어, 카야. 어서 나와. 또 어디서 몰래 렉스를 훔쳐보고 있는 거 아니야? 군란하게 됐군. 이상하네. 어? 저기 있나? 카야! 어? 여기 있었는데. 똑똑. 어? 다쿠엔즈크?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던?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에밀리! 에밀리 어디 있어? 차라리 잘됐어. 에밀리! 에밀리! 우리 에밀리가! 우리 에밀리가 사라졌어! 전화도 안 된다고! 아저씨, 진정하세요. 에밀리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구나. 에밀리! 아저씨! 잊지 마세요! 나 다이노마스터 렉스가 에밀리를 꼭 찾을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만 믿으마.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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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냄새다! 에밀리! 에밀리! 에밀 więks, 지붕냄어! 에밀리. 에밀리! 에밀리! 이건 좀 아닌데? 에밀리 quién, 에밀ing nothingers요.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에밀란, 에밀란 solved. 시끄럽게 굴어봤자 그 줄을 끊을 수 시끄럽게 굴어봤자 여기 널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잠깐 구해준다고? 검은 마녀와 그 감금당은 그 공중이 그럼 왕자님이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나를 구하러 와줄거야 왕자? 왕자님은 당연히 렉스지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하고 입만 숨을 잠깐! 여기 너무 평범해 왕자는 뜨거운 불길을 뚫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공주를 구해야해 그래야 더욱 애틋하거든 완벽한 것 생각났다! 완벽한 것 바로 화산통골 조금 더 조금 더 밀어 아 네네 오른쪽 너무 같잖아 됐어 완벽해 왜 공주님은 높은 탑에 갇혀있어야 되거든 그럼 난 렉스를 불러오지 오 잠깐 또 뭐 용 용이 없어 정말 못 봤어? 나한테 적당한 게 있지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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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스! 너 핸드폰! 어? 나? 어? 에밀리다! 에밀리! 괜찮아? 목소리가 예뻐졌네 에밀리를 찾고 있지? 에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화산 동굴 우릴 찾으러 왕 뭐라고? 어? 어? 저기다! 에밀리! 어? 렉스! 에밀리! 조금만 기다려! 어? 야! 멘카다이노! 자! 이제 왕자님이 울트라 디버스터로 변신해서 용과 마녀를 카칭 물리치고 나를 구하면은! 잠깐! 다이노 튜너를 내놔! 그럼 네 친구를 풀어주지 뭐라고? 튜너만 주변 풀어주는 거야? 어? 어? 다이노 튜너를? 에밀리! 곧 구해줄게! 다이노 튜너가 친구보다 중요하진 않아! 자! 어? 순순히 내놓는 거야? 어? 그게 없음에 용을... 메카다이노를 물리칠 수 없잖아! 헤헤헤! 어? 으악! 으악! 렉스! 무슨 속임수냐! 다이노 튜너는 스스로 선택한 자만 허락한다! 어둠에 물든 너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에밀리! 조금만 참아! 이렇게 끝내 지랄구! 자! 렉스! 에밀리! 고단 합체! 우리 스타트! 업! 조금만 더! 아! 렉스! 렉스! 에밀리가 잡아먹히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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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다이노 사르코쿠스쿠의 공격은 커다란 있고 빙글빙글 뱅이야! 악어들이 쓰는 데스럴과 같은 기술인가 봐! 용암 시설을 던져버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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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오르니! 오르니 도미무스를 쏴! 오르니 도미무스의 이그니션! 라이트닝 슬레셔! 렉스! 에밀리! 빨리 올라가자! 어? 으악! 으악! 갑자기 왜 이렇지? 렉스! 라이트닝 슬레셔는 세 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야! 사용할 때마다 엔진이 분류될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알겠어! 블랙 히히 앗! 으악! 이pellar 이름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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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에밀리 왜 다행이야! 어? theoretical 렉스! 흠! 으흑! 에밀리! 잠깐만 기다려! 가라! 울크라 디멀스터를 씹어버려! 렉스! 프로가노 케리스 디스크를 사용해 프로가노 케리스의 등껍질은 강력한 방패지만 강력한 무기도 돼! 방패라면 스테고입니다! 나에게 맡겨! 좋아! 스테고로 코어 차이기! 울트라 디버스터! 렉스! 지금이야! 히로니! 이그니션! 프로가노 케리스 이그니션! 쓰리! 시작! 사르코쿠스코! 공중에서 부셔버려! 하늘에서 내리는 철퇴! 아이언 코멘! 아이언 코멘트асти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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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아악! 렉스? 아이야, 카야! 용압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악! 렉스! 카야는 에밀리를 납치한 악당이라고! 뭐하러 구해주는 거야? 그야! 난 영웅이니까! 아, 뭐라는 거야? 샤벨, 저거야말로 마스터가 순수하다는 증거야 에휴, 렉스 답답 렉스, 오늘 나를 구한 걸 언젠간 후회하게 해주마 아직도! 다음에 보자 어? 어디로 숨은 거냐, 카야? 비겁하다 어서 모습을 보여라! 샤벨, 이제 됐다 그래, 우린 에밀리만 괜찮으면 된 거잖아 미안해, 너 때문에 현실은 동화 같지 않던 걸 알았어 이제가 마보야 이제 다 끝났잖아 에밀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해밀리, 다행이야 해밀리, 다행이야 해밀리! 아빠! 나의 에밀리! 괜찮아? 괜찮아 아, 좀 아프네 아, 좀 아프네 무슨 일이시죠? 카야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노마스터에게 목숨까지 빚지고도 당당하군 이번엔 디메트킹을 보내주마 명심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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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모자라서 그런데 같이 놀자 싫어 네 친구랑 놀아 카야도 내 친구잖아 거느리지마 카야 놀자 빼줘 놀자 뭐냐고 싫어 됐다 안 돼 꼬마들끼리 놀아 잡았다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플레이즈 크래시 또 양으로 뒤로 얘들아 카야 데려왔어 자, 이제 이대로 하자 다이노디스크로 딱지치기로 한다고?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다고? 유치하게 카야 시범을 보여줄게 좀 덤벼봐 좋아 아주 신났구나 난 항상 궁금했는데 너네는 렉스가 메카다이노와 싸울 때 옆에서 하는게 도대체 뭐야? 그야 친구니까 항상 함께하는거지 그래 맞아 친구라고?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아니야 저는 다이노북을 이용해 렉스를 도와주고 있어 그럼 넌? 난 에밀리는 다이노 매니저야 렉스와 다이노 코드를 항상 응원하고 보살펴 주고 있다고 흠 그러니까 넌 다이노북이나 읽어주고 넌 응원이나 하고 있다고? 흠 허기나 도움 되겠네 아니야 도움 돼 나는 친구들이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 흐흐흐 말을 말해야지 왜그래 카야 같이 돌자 2대2로 하면 더 재밌어 아 아 그..그러니까 건들지 말랬잖아 렉스 어떡해 다쳤잖아 괜찮아 카야 카야한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뭐? 그러다가 렉스가 다쳤다고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고 아이 괜찮다니까 살짝 긁힌거야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큰일인데? 에이 참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호들려 아이 그렇지 괜찮겠지 그래도 다치면 아프지 맞아 카야랑 다신 안 놀아 아니야 그래도 같이 놀자 카야도 친구잖아 네녀석의 침급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오! 메카타이노다 이..이..이.. 으악 오! 집에 틀어둔! 금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좋아! 오다! 체! 주니! 합체! 업! 티라노 이벤티 자! 딥버스터! 헉! 이 녀석은 디메트킥! 니가 아는 디메트로돈과 처음이 다를걸? 헤헤! 그래도 무섭지 않아! 파이어! 에스! 디메트로돈은 공격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보지? 받으러 파이어 블랙! 으아악! 까악! 까악!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디메트킥이 진짜 힘을 보여주지! 어? 어? 카피카피피! 으악! 누리! 으악! 으악! 이게 뭐야! 디메트킥이 알아둘을 수 없네! 다섯 개라도 눌렀잖아! 이건 뭐지? 스촌! 디메트킥이 늘어났어! 으악!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킥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에이! 몰라 몰라!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 아아악! 간다! 으악! 으악! 가짜였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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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우리도 비음으로 공격하자! 좋았어! 곧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넣어라! 썬덩캐론!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에트빔이다! 으악! 어떠냐?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어림없어! 카피카피 빛! 크으... 흠.. 이게 뭐야! 더 많아졌잖아! 고, 체인지, 드래곤! 스테고, 이그 미션! 스리, 베리어! 안 돼! 도네틱,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 여기 어딨어!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 으아악! 으아악! 레쥬! 친구라는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름을 믿을 수 있을까? 그, 가야?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가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우릴 속이다니! ,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 어? 정말... 이..이것도 순수함인가? 역시! 마음대로 해라! 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언제까지 그 멍청할 수를.. 공격해! 릭스! 군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 그렇구나! 티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그래도 커야! 그림자가 없나봐! 오케이! 알았어! 진짜구나! 카피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쳐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 그렇지 않아, 카야! 릭스!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 한꺼부를 공격하자! 알았어!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뭐야! 저 무식한가! 친구란 카피카피 빔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 뭐?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란 말이야! 너의 진심을 타놓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허수들이 공격해! 가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 가야! 헉! 웨이트! 커터! 아! 나는 다이너 행성의 다크앤젤 카야! 너와 나는 적이야. 친구가 될 수 없어. 다음엔 또 같이 놀자! 가야! 고기야! 아약한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기다려라 다이노 마스터 대결 렉스 대 다크노 오 렉스! 피자 나왔다! 네네! 짜잔! 아빠가 신메뉴로 만든 피자야!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와 맛있어! 왜? 아니, 당신은 다이노 피자에 처음 오신 분이군요! 망토라니! 패션이 멋지시네요! 근데 조금 더워 보여요! 다이노 마스터! 손님! 어서 오세요! 무슨 피자로 아시겠어요? 피자라... 그것도 재미있겠군 다이노 피자는 아무거나 시켜도 다 맛있어요! 그럼 그럼! 오늘 새로 나온 피자도 있어요! 오! 맛있는 재료만 고르고 골라 만든! 이름하여 고르고 골라 피자지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가? 그럼 고르고 골라 피자를 주문하겠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저를 아세요? 하긴! 이 섬에서 다이노 마스터 렉스하면 모른 사람이 없죠! 30분! 30분 줄테니! 이 섬에 화산 문학으로 피자를 배달하거라! 다이노 마스터의 실력을 뽑아! 화산 꼭대기라니! 더운 거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렉스! 고객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야지! 만약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 무서운 일이요? 뭐가 서있다구요? 손님! 피자는 누구 이름으로 보내드릴까요? 내 이름은 다크노다! 다크노다! 네! 다크노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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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노! 다크노! 오늘도 도망친 비검자들! 피자 배달이 나는 꼴이라니! 다이노 전사란 이름이 창피하구나! 티라노! 샤벨! 스테고! 마스터! 조심하십시오! 이 자가 다크노입니다! 정말! 진짜 다크노였어! 하하하하! 안심해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마! 하지만! 뭐야? 저건 뭐야? 어? 이거 대박인데? 뭐야? 저건 뭐야? 뭐지? 뭐지? 30분 후까지 피자가 오지 않으면 모두 다 다크 에너지로 오염시켜주마! 하하하하! 섬의 운명에 하나 꾸밍이 녀석의 손에 달려있다니! 얘들아! 괜찮아? 다들 이것 좀 봐! 다크 에너지가 지구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 위급상황입니다! 다크노 우주산에 다크 에너지가 지구의 코어를 오염시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크노의 노예가 될 겁니다! 메카 다이노들도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어떡해! 좋아! 출동이야! 오! 잠깐! 렉스! 자! 세상을 구할 피자란다! 다크노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라오! 내 아빠! 피자로 세계정보! 그래! 피자로 세계정보! 자!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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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벨 이그니샷! 폭발하는 화산을 뛰어넘어 숨이 차게 질주하는 모모 라이 모모 라이 소원! 다이노콜! 제가 공룡한테 공룡! 울트라 디버스터! 너만 믿어 렉스! 렉스! 부탁해! 그래! 나만 믿어! 우리 렉스 힘들어! 고고! 기다려라! 다크노! 파산 아래 왔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 조심해! 다크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알았어! 소니 택시! 좀 더 재미있게 해 주지! 뭐야! 역시!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도랬나봐! 빈대빈들 배기야! 딱히는 도시까지! 한꺼번에 오는 거냐? 그렇다면! 고치! 렉스! 렉스! 프로가로 켈스! 프로가로 켈스! 렉스! 렉스! 고치! 샤벨! 툼트 안전! 렉스! 렉스! 시간이 별로 엉무가워! 알았어! 소니 택시! 소니 택시! 하하하하! 아주 즐겁구나! 다이노 마스터! 고치! 렉스! 해 огрele기! 악iscal 상대 materials анные Sub- 헉! 저흥은 진짜 그런거다! 그런데 영화가 되게 많은데 폐모티가 아니, 제가 뭐에 차단에서 주심에 상대하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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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맥루루!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다이노아이랜드를 지켜야 해! 어떡해! 누구를 좀 도와줘! 어쩌지! 엑스! 뭐지? 디스크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우리의 동두들이 스스로 실체와 하고 있어!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얘들아! 마스터! 앞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의 뜻을 이어줄게! 소울이 캐쉬! 피자 배달 완료! 이제 약속을 지켜! 뭐가 웃겨!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그까 피자 때문에 모든 일을 벌었을 거라 믿은 거냐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칼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췄고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가 바보라는 것을 아아! 아아! 아아!!! 음? 아우! 뭐야!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어리석은 다이노 마스터여 어둠의 힘을 도와라 뭐야? 저게 뭐야? 이건 다크 니모스터? 약속을 지켜 다크로! 약속 하하하하하 못 깨는군 다크 에너지를 멈춰! 포어 체인지! 티아노 파이어 크레이스! 소용없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레이즈 크레이시! 하하하하하 꺄아악! 으아악! 힘의 차이 느깨라! 렉스! 말도 안 돼! 다크 디모스터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강해! 디스크 옵션 분리! 어떡하지? 존 우리도 가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렉스에게 가야지! 존이 항상 그랬잖아!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그리스도 그때라고! 그리스도 그때라고! 그래 맞아! 만들고 기다릴 테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렉스, 널 믿는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냐 생각 없이 살면 될 것을 왜 다이노 마스터가 돼서 이곳에 생긴다냐? 라크노, 널 맞고 지구와 친구들을 구할 거야! 날 먹는다고! 아니, 인간도 메카다이노처럼 내 노예가 되는 거다! 잡았다, 잡았다! 쭈쭈! 쭈쭈 갔어! 쭈쭈! 너도 렉스가 곱쭙 되는구나! 쭈쭈! 어? 가자, 쭈쭈! 어서 가자! 어? 한때, 바리온도 내게 그랬지 친구라고 함께하자고 하지만 녀석에겐 친구는 도구에 불과했다 친구를 이용하는 너처럼 말이다! 다크노! 다크노! 거짓말하지마! 바리온님은 그렇지 않았어! 친구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흥!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어?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준 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던 별 상관 없었겠지 그, 그건... 너는... 네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내가 이 친구들을? 다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신켜야 해! 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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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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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에밀리!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렉스! 비켜라! 싫어요!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구요! 맞아 맞아! 르롱! 렉스! 메카 다이노들도! 우리도! 널 놓으려고 스스로 나선 거야! 니가 우릴 위험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니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리! 이놈들의 친구 소리! 쟤가 뛰었잖아!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내 친구들을! 힛! 녀석이 튜너를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줬어! 이젠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렉스도 다이노 코어도 업그레이드했어! 엄청난 에너지야! 우와!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뭐든 간 힘이 지배한다!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아니, 힘이라니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van은 훅 남습니다! 매utanated! If you turn the power to be around! ям은 훅 남 Till 누워킵을 että 얘들아! 메카다이노! 공격하라! 이럴 수가! 쓸모없는 것들! 자기 편을 빨아들이다니! 나약한 것은 도구이 뿐! 나의 힘이 되어라! 메카다이노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아니, 렉스도! 다 끊어!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메소조이 리볼버? 다이노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메소조이 리볼버! 고마워, 얘들아! 튜닝! 컷! 메소조이 리볼버 이그니션 도구 따윈 가질 수 없는 전사의 도구 가수의 속도 숨은 곳을 벗겨줘! 도구 위해선 다이노가 난다! 다크로! 피자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 꼬맹이 헛소리 말고 사라져라!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메소조이 리바이버! 아, 아, 아! 렉스! 아리오네 그씨! 함께 싸우지! 네! 으아악! 으음! 간다! 유단이! 리큰 빌린답이야! 하하하하! 아직... 근사시길 아니다! 블랙스! 우아악! 하하하하! 정하다, 렉스! 지구를 구했다! 피자 배달 완료! 렉스, 다이노 마스터로서 훌륭이 성장해 주었구나. 고맙다. 피자로 세계전 워! 렉스! 렉스! 얘들아! 맞지 맞지! 바리온님의 말씀대로 마스터의 순수함이 다이노 아일랜드와 지구를 지켜냈어. 너 온다고? 올긴 누가 온다고! 하하하하! 모둠이 고마워!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켰다! 렉스! 렉스! 나의 아홉 번째 수공군이가 부러졌다. 출동 다이노 코! 신선한 다이노 아일랜드의 공기! 아침 햇살도 따뜻하네! 벌써 점심이란다, 렉스! 으악! 깜짝이야! 어, 이거! 제가 지금 배달해야 할 밥으로 특제 런치 피자인가요? 아들, 저번처럼 딴 길로 새면 안 된다. 에이, 아빠! 제가 언제 그랬다구! 피자로 세계전 워! 피자로 세계전 워! 하하하하! 다녀오겠습니다! 어? 피자로 세계전 워! 여보세요? 렉스, 어디야? 하하하! 난 피자로 세계전 워! 왜? 또! 너 약속 또 까먹었냐?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쵸? 이리 줘봐! 렉스, 올리놔! 저는 너무 재미없어! 빨리 안 오면 너 빼고 티라노사우루스 똥 화석 찾으러 간다! 뭐어? 우와! 티라노똥! 조금만 기다려! 렉스, 플스, 플스! 으악! 으악! 뭐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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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으아.. 깜짝 어서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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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모양 씨르ceptions! 으아! 안 떨어져! 불의 전사 드라노! 권개 전사 샤벨! 강의 전사 스티모! 공룡 전사 다이노쿠어! 다이노 튜노의 마스터쇼! 우리에게 명명을! 다이노 튜노... 이거? 네 그렇습니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아하! 이거 그거지 그거! 내가 운명의 마스터니까 같이 지구를 지키자 뭐 그런거지! 네! 지금 지구만 위험해요! 악당 다크노가 지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고향 다이노 행성은 다크노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스터!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이노 행성을 개척기 위해! 전 노지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명명을! 공명을! 찾았다! 하하! 내가 다이노 마스터라니! 짱이다! 뭐지? 다이노 튜노가 왜 이래? 튜노의 경고음이? 설마... 저게 뭐야! 저건 다크노가 보낸 메카다이노입니다. 다크에너지에 물들어 적이랬지만 원래 우리들의 동료들이에요! 이게 뭐야! 저희와 달리는 동안 마스터를 지켜준 세이프쉴드입니다. 우와! 멋진데? 하하! 좋았어! 다이노 코어 출동! 마스터렉스가 간다! 오호! 거우! 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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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믈리! 너희 여기서 뭐해! 에헤헤! 렉스! 똥 빼고 우리끼리 티라노 똥 자다! 튜롱... 난 렉스 기다린다고 했어... 으흐흐흐하... 아니, 겨우 지나갔어? 이것 봐! 우와, 그게 뭐야? 이게 다가 아니지! 저것 봐! 공룡알! 저것도 뭐야! 렉스! 너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나네! 사노! 어떻게 좀 해봐! 렉스! 아싸! 울리차다 따라다니는 공격을! 유후! 우후! 아악! 안 돼! 렉스! 난 다이노 마스터 바리온이다! 바리온? 니가 차고 있는 다이노 튜너의 전주인이지 다이노 튜너를 통해서 코어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단다 몰라요 전 다이노 마스터 안 할래요 몰라요 몰라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줘 렉스 지금은 나에게 맡기고만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체다 5단 합체 큐딩 스타트 울트라 다이노 퓨즈 공룡 합체 빌버스터 However 이ğin 왜 나에게 둔 뱔 파페 으아악! 우와! 로봇 완전 멋져! 우와! 이쪽으로 오잖아! 렉스, 가자! 으아악! 밀린다! 그만둬! 그만둬! 코어 체인지다! 준비해! 네, 맞았어! 코어 체인지? 다이노 코어의 힘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렉스, 잘 봐두거라! 코어 체인지! 샤벨 이그니시 코어 체인지! 샤벨! 코어 체인지! 샤벨! 샤벨의 속도로 파워를 높인다! 수닉 대신! 우와! 샤벨 짱 빨라! 코어 체인지! 스테브! 스테브의 방패로 대받아친다! 렉스를 내리오! 오! 이거 끄딱없네! 코어 체인지! 키라노! 코어 체인지! 이제 메카 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렉스! 마지막 필살기다! 플레이즈 클래시! 이그니션! 앗!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플레이즈 클래시! 메카 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정화되면 다이노 디스크가 된단다 이 디스크들로 더 강한 필살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앞으로 어둠에 물든 메카 다이노 동료들을 구해주길 바란다 렉스!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됐고! 나! 다이노 마스터 한다고요! 완전 멋있잖아! 저! 에블리! 봤어! 너 완전 멋있지! 내가 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저 순수함 때문에 때론 순수함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가 믿는 너희가 있지 않아 렉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봐 바리오님! 바리오님! 바리오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이제 렉스님은 오케이! 나의 믿고 지구를 맡기셨군! 나크로! 내가 물리쳐주마! 이렇게 지구를 지키느라 배달이 좀 늦었는데요 렉스! 훌륭하구나! 지구를 지키며 함께 배달할 친구들까지 데려오다니 아빠는 감동했다 좋아! 이참에 가게 이름도 다이노 피자로 바꾸자! 어떠니 얘들아! 좋아! 아빠! 얘네가 도와주면 피자로 세계 정복도 문제없어요! 피자로 세계 정복! 피자로 세계 정복이라니? 잘 모르지만 마스터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들 웃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타이노마스터 렉스! 출력! 고!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 가소롭구나 2단 합체 티퍼스터 규립 다이노 퓨전 안녕! 스크츠 라큐어책 암키로스쿰 헬메신 차임 카우 합체 완료 슬라티버스터 바리오님 말씀을 알 것 같아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의 저 순수함이 다크노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야 박다 자, 던져라 박치기 공격 아아악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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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코비! 아아아아 아아아아 티하노 어떻게 좀 해봐 아아아아 네 마스터 파이어 플랜스 마스터 냅스 네, 저 바보가 지구를 지켰다고? 겨우 저 피자배달 자동차를 타고? 어? 피자배달 자동차? 빌! 피자배달 자동차나니? 얘네는 피자배달 다이노코어야 하하하하하 다이노코어? 이름만 멋있으면 자냐? 자냐? 당연하지! 이네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어? 다이노코어들은 저 멀리 다이노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공룡 자동차로 온 정의의 천사지! 하하하 하하하 다이노 행성? 우주선? 야, 말도 안 돼! 하하하 우주선? 야, 테드 가자! 오, 가자! 렉스는 바보가 아니라 불가능쟁이구만 하하하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렉스! 하하하 으악, 깜짝이야! 보러가자 우주선! 우주선이라니 저는 유치하게 보러가자 우주선! 나도 나도! 우주선 정말 보고싶어 내 사랑! 에잇! 감히 공룡전사 샤벨에게 피자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그냥 웃어 넘겨 우린 우주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라고! 그럼 우리가 피자배달 자동차? 하하하 요즘 우리가 피자배달을 하고 있긴 하지 하하하 어이없군 너희들은 새로운 다이노마스터랑 피자배달이나 잘 하라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스테고? 네 잘못이 아니다 샤벨은 바리오님을 무척 따라 썼지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스터인 렉스님을 믿고 지켜야 한다 난 렉스님과 함께 있을테니 샤벨을 데리고 와줘 응? 알았어! 으악! 진짜 우주선이야! 거봐! 정말이지? 너무 별론데? 이쪽으로 와봐! 으악! 보여줄게 있어! 으악! 에이! 같이 가봤어요! 으악! 으악! 바리오니 우주선 저기 있을 거 지구 침략의 저 단추 우주선과 함께 부수해줘 다이너북 봐봐, 멋지지? 멋지겠다 이건 뭐지? 고장 났나 봐 어? 락스,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그건 다이너북입니다 다이노 행성에 메카다이노에 대한 정보와 디스크의 기능이 담겨있습니다 다이노북? 응? 디지털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떼내도 돼? 걱정 마십시오, 다이노북은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책, 책하면 존이지 존, 당신을 다이노북 마스터로 임명합니다 정말? 고마워 그랬어 나는, 나는 뭔지? 너다! 다이노 튜너가 울고 있어 자벨, 다들 우주소녀 같대 우리도 가자 내가 피자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미키오는? 메카다이노야? 어? 꺼르렁아! 김에 트러던 우주선을 노리고 온 것이 확실합니다 저까진 우주선 그냥 줘버려! 안됩니다. 우주선엔 다이노코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이노마스터 렉스가 상대해 주지! 울트라디 버스터로 합쳐! 맞어? 지금 샤벨과 스탱구가 없습니다 아, 맞다! 그럼... 마스터, 2단 합체로 싸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 당연히 저는 2단 합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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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합체위를! 2단 합체로! 3단 합체로! 1단 합체로! 3단 합체로! 1단 합체로! 다이노콘 파워 다이노콘 월이징 다이노콘 프로략틴 다이노콘 고고 다이노콘 제이하우고 가세! 빛버스터! 제로! 파이어프레스! 조니카 다이노봉! 다이노북에 메카다이노 약점 같은 건 없어? 찾아볼게 다이노콘! 어디갔지? 어떻게 될거지? 넥스! 깜짝이야! 이거 뭐야? 대높은 통신기능도 있습니다 넥스! 디메트로돈은 반사반사 지미로미로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할 수 있다고 나와 넥스! 나 뭐야? 그럼 어떻게 해? 반기의 전사 샤벨 등장! 좋았어! 이제 오다가 합치라! 튜닝 스타트! 업! 뭐야 이거! 다이노콘! 다이노콘은 멈췄어! 이거 왜 이러지? 샤벨과 스테고의 구워 게이지가 너무 낮아 합치랄 수 없어! 에? 그것도 뭐야! 아하! 어쩐지! 팀이 들어오더니 우주선을 노리고 있어 역시 렉스는 다이노마스터로서 부족한 거야 아니야 샤벨 이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새로운 다이노마스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울트라 디버스터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맨몸 공격이다! 디메트로돈은 반사반사 지미로미로 빗속에 몸을 숨길 수 있어 그래도 가자! 나이팅! 몬치 미치놔트 타뱅 타뱅 출발! 네터로도는 숨지 못해就자 대답 배ipl 에미지, 헐! 렉스, 지금이다! 디스크야! 디스크로 공격해! 디스크! 모두가 만들어준 찬스! 지지 않는다! 컷! 바퀴 케팔로 사우루스, 이그니셔 가자! 빛둘은 저기에 박치게! 바퀴! 그린! 새로운 디스크다! 렉스! 진짜 멋있었어! 호주가 오집이야! 역시 다이로 골짜! 샤벳, 스테고? 이제는 마스터님이 우리를 단순히 피자 배달용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음! 자, 그럼! 피자 배달 시작해야지! 나 저럴 줄 알았다고! 5단 합체는 어떻게 할 거야? 맞다! 어떡해! 어쩌지! 나 망했다! 망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어 아, 또 문자라니 뭐! 아, 우주선!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나 놔! 이건 에밀리에게 맡겨!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야 진심으로 세울 마미 세골! 으하하하! 3단 합체! 내가 D버스터! 완벽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안녕! 아빠! 응! 다 끝났어!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어,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해요. 우주선 이사! 그날 다녀오겠습니다! 어? 뱀이다! 렉스! 나랑 같이 우주선 구경하네? 어, 다음에! 배달한 다음에 울트라디 버스터 합체 훈련해야 돼. 더 강한 다이노마스터가 되기 위해. 고드라, 가자! 렉스, 나 여기서 기다릴게. 어? 응, 구경 끝나고 맞나? 응? 좋아, 5단 합체를 향해 고고! 5단 합체가 이게 아닌가? 샤벨, 괜찮아? 괜찮아, 이딴 게 무슨 합체 훈련이야? 샤벨,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다이노 전사다. 하아, 합체가 왜 안될까? 슈욱 날아와서 척 붙고, 또 슈욱 날아와서 척 붙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 왜 안되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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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를 따르라! 다이루 콩! 뱃마스터! 다른 방법? 웃기시네! 스테고! 그냥 우리끼리 훈련하자 그래도 마스터랑... 마스터는 무슨? 난 간다! 어디 놀러 갈래? 렉스? 렉스... 렉스 어디 있는지 봤어? 야, 왜 때려?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오늘따로 왜 이렇게 못생겼대? 밤새서 그런가? 밤새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밤새 봐도 재밌는 다이노북은 나랑 렉스만 볼 거야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 샤벨! 샤벨! 어디 간 거야? 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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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없어! 나 혼자 강해질 거야! 샤벨! 샤벨! 렉스는 어디 간 거야? 렉스! 렉스! 샤벨! 샤벨! est loki! 샤벨! 샤벨! 샤벨과 낽죠?! 샤벨과 낽죠? 샤벨과 라운드 summ BOT 샤벨 과일 입엔 왜 들어간 거야? 마스터가 막무가내로... 그냥 궁금해서! 맞다, 렉스! 이것 좀 봐! 뭐지? 이거 왜 이래? 걱정 마십시오.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진 겁니다. 우주선에서 충전하면 됩니다. 그럼 충전해서 보여줄게! 가자! 덕아가 우주선 가서 밥 줄게! 장르는 여기까지다! 충전은 어디서 하지? 조종관 앞에 꽂히면 돼! 아, 스택어! 놀랬어! 아이, 미안. 충전할 곳을 찾는 것 같아서. 그런데 스택어, 왜 혼자 여기 있어? 샤벨은 가버렸고, 티라노랑 렉스는 이상한 훈련만 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렉스가 좀 특이하긴 해. 너네도 참 고생이야. 렉스는 약속도 맨날 까먹고 엉뚱한 것만 잘 기억하거든. 징징대다가도 갑자기 깔깔거리기도 하고. 존. 어? 왜 렉스랑 같이 다녀? 그야, 친구니까. 친구? 응, 친구! 렉스랑 있으면 당황스럽긴 해도 재밌거든. 게다가 렉스는 내 첫 번째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 친구란 건 뭐야? 친구가 그냥 친구지 뭐.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거? 언제나 함께하는... 어? 다 됐다. 자, 그럼 렉스한테 가자. 렉스는 어디 간 걸까? 메카다이노! fashion. 파를 끌어 놀자. 멘토 케르 дис슨! 라이징닝 핀. 우리가 처리하겠어. 리콜드 라이브. 뭐지?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안 내려놔! 샤벨... 어? 어? 헨터 케라톱스는 머리 문양에서 어지러질 광선을 발사해서 정신을 어지럽힌 후 불로 공격하네... 으아악! 존 렉스! 렉스! 지금 어디야? 메카 다이노가 나타났어! 응! 봤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가자, 제노! 스테고 괜찮아? 이대로 무리야! 내가 나설지 않으면 존이 다쳐! 스테고! 스톰 프렛! 스테고! 내가 그랬지?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고! 존... 존이! 다이노! 퓨전! 자! 스테고가 넥스, 방팔을 피해! 너마스터로 피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지? 그건 어질어질 방팔이야! 어쩐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와, 어질어질... 넥스! 정신 차려! 깜짝아! 샤벨, 거기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다이노마스터가 흔들리면 다이노 코드 힘을 쓸 수 없단 말이야! 집중해! 정신 차려, 집중! 집중! 넥스, 조심해! 안 돼, 넥스! 뭔가 도움이... 대박! 친구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거야!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이건... 삼각장업 디스크야! 삼각장업 디스크야! 공격! 삼각장업 디스크야! 퓨닝 스턴! 어? 스티거우 시그니처 내가 지퍼스 타워! 허우워... 드랑은 그치 넥스들은 메가 디버스터! 우와! 3단 합체 메가 디버스터야! 렉스! 디메트로돈 디스크를 사용해! 스테고와 조합하면 적의 구격을 반사시킬 수 있대! 응! 튜닝! 이글리션! 디메트로돈 이글리션! 디메트 메리어! 어질어질 감소를 구기해서 반사시켰나! 다 됐다! 마지막이야! 무격모드 체인지! 어둠을 꿰뚫는 빛의 눈! 디메트 메리어! 아! 레즈버가 이겼다! 역시 철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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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지? 무슨 소리야! 우리 처음부터 친구였다고! 이제 5단 합체만 남았다! 친구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다이노마스터인 니가 잘해야지! 그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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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합체! 울트라 디버스터! 으아! 이 사진들은 뭐야? 왜 죄다 렉스 사진들밖에 없어? 역시 렉스는 사진보다 실물이 멋져 오늘부터는 이 다이노 매니저가 너희들을 관리할 거야 다이노 매니저? 누구 마음대로? 이제 질문 금지 자, 그동안 쭉 이 다이노 매니저님이 두고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다인 거야 스피드라면 샤벨이지 그래, 바로 그거야 치라노의 빠바 스테고의 뚜쉬 거기다 샤벨을 슝슝이 더해져야 완벽한 5단 합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샤벨은 어디 간 거야? 샤벨? 샤벨이 꼭 있어 샤벨은 없어도 돼 샤벨 없이도 지금까지 계속 이겼잖아 아무 문제 없어 왜냐, 난 최강 다이노 마스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치, 나 없이 잘 되나 두고 보자 아니, 티라노도 그래 내가 꼬맹이한테 뭐라고 하면 잔소리 안 해서 그 꼬맹이가 나 무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치사하다, 치사해 어이, 그 잘난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뭐 하시나? 승경 끝이지 왜? 무슨 일인데? 싸우기라도 했나? 아이, 너까지 열받게 할래? 넥스 때문이구나? 뻔하지 마 난 최강 다이노 마스터다! 이러면서 잘난 척 했겠지? 내 말 맞지? 그러지 말고 나랑 저쪽에서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흠 어? 샤벨? 짜잔! 자, 썬썬피자의 크고 아름다운 모습! 어때, 샤벨? 우리 아빠의 썬썬피자에서 배달하지 않을래? 어차피 렉스랑 있어봤자 피자 배달하는 거 똑같잖아 우리 쪽으로 오면 영웅 대접 받을 수 있어! 초스피드 배달 영웅! 어때? 딱히 갈 데도 없잖아 내가 갈 데가 없긴 왜! 으으! 으으! 없나? 하휴 없네 하휴, 또 피자 배달이란... 으응! 어? 으악! 샤벨은 잘 있을까? 걱정 마 샤벨이라면 더 강해지기 위해 혼자서라도 훈련 중일 거다 예, 그렇겠지 그럼 하하하, 녀석들 꼬리 우습구나 너희들의 양정을 노려 박살내중만 하하하하 에휴… 오늘따라 손님이 없네 아, 그러게요 으흑! 난 또... 렉스, 바브로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어? 샤벨? 어? 피자 배달하기 싫다고 나이를 치더니 선선 피자로 간 거야? 어,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주문 전화도 손님도 없었던 이유가... 렉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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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다이너매니저!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저, 그게... 어, 뭐지? 어, 너 죽둥이다! 마스터, 샤벨을 부를까요? 아냐! 우리끼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하! 가자! 아, 뜨거워! 에밀리, 넌 안 가니? 전 피자를 먹을래요! 오, 나의 스페셜 피자를 만들어줄까? 아뇨, 오늘은 선선 피자에서 시켜 먹을 거예요! 에밀리, 쏠쏠 피자라니! 에게, 조그매! 하하, 별땅이요! 뭐, 이 정도면 샤벨 없이도 되겠는걸! 모르니, 토미무스! 몽집은 작지만 용리하고 빨라! 어디 얼마나 빠른가 볼까? 상략 채! 뷰리, 하하, 투! 티라노, 이그니션 공룡 합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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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그래비티 홀! 그래비티 홀! 가만히 좀 있어라! 하하! 그래비티 홀! 그래비티 홀! 아우! 액스! 몸집이 작다고 방침하면 안 돼! 스피드가 빨라서 어떤 공격을 해도 다 피해버리고 말 거야! 히히! 어차피 한 방이면 돼! 다시 한 번 가자! 으악! 아이유! 으악! 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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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악! 어, 에밀리? 신속 배달이라더니 주문한 지 한참 지났거든? 아, 그, 그게 배달이 너무 많아... 다이노 전사라며! 피자 배달 같은 거 하기 싫다며! 겨우 도망친다는 게 썬썬피자야? 내가 필요 없다잖아! 나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며!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 다 들었다! 그럼 내가 했던 말도 다 들었겠네? 티라노에 빠바! 스테고했듯이! 샤벨을 슝슝! 한으로 더 해줘야 한다는 거! 됐어! 난 안 돌아가! 샤벨 제발! 다크노는 분명 네가 없다는 걸 노리고 메카 다이노를 보냈을 거야! 응응? 샤벨이 좀 도와줘! 렉스도 자기가 한 말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으응? 아휴... 까아악! 샤벨! 샤벨! 까아악! 까아악! 스톤 프레이즈! 에리오! 까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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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해봐! 아, 존! 다이노북이 뭐라고 안 나와! 문제는 스피드야! 네? 조작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샤벨이 없잖아! 크아악! 미치겠네! 샤벨은 아직도 피다 배달 중인가! 렉스! 여기! 샤벨! 샤벨이다! 샤벨! 슝슝! 달려!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들 보라고! 잘 간다! 블랙핑 드라이브! 샤벨!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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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구의 맛이었더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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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 헉! 진정 에밀이를 내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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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샤벨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어! 샤벨! 5단 합치다! 필요 없어! 내가 구한다! 샤벨! 그동안 미안했어! 지금 너의 힘이 필요해! 우리 같이 에밀이를 구하자! 샤벨! 테스트고! 답자해야지! 왔어! 5단 합치! 튜닝 파트! 샤벨 이그니션 샤벨! 리퍼스타! 렉스! 짱 멋있어! 가자! 소니! 테스트! 렉스! 개밀이를 놔줘! 렉스! 렉스! 어서 피해! 이제 티아노로 마무리다! 자! 티아노 코어 체인지! 티아노 이그니 티아노 이그니 왜 이래? 어쩌지? 코어 체인지도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수정해 렉스! 이번엔 샤벨 코어로 디메트로돈 디스크를 사용해 새로운 필살기 썬더 캐론을 쓸 수 있을 거야! 오! 좋은 아이디어! 가자! 디메트로돈! 티메트로돈 이그니션! 티메트로돈 이그니션! 티메트로돈 이그니션! 히힣 봤지 봤지! 드디어 헤넀어! 오 달 하체! 완전 멋지지! 낱스 구해줘서 고마워! 샤벨, 오늘은 네가 낱스보다 조금 더 멋졌어! 낱스한텐 비밀이야! 샤벨, 사진빨 잘 봤던데? 뭔 소리야? 이리 내놔! 이리로 다 삼켜버린 거야! 이건데다! 드디어 고 체인지! 맛있다! 맛있다! 바리오님... 샤벨! 안돼! 렉스! 샤벨! 내 꿈 꿨어?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에이! 내 꿈 꿨 거 같은데? 아니라고! 또 다크노 꿈인가? 이젠 그만 잊어 바리오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야! 우리가 바리오님을 지켰어야 했어! 그건... 게다가 방금 렉스가 다크노한테 당하는 꿈이었어! 오! 내 꿈 꿨 거 인정? 바보! 샤벨! 그런데 다이노 행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리오님이 수호하던 다이노 행성은 메카다이노와 코어들의 낙원이었습니다 가보고 싶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러던 어느 날 다크노가 다크 에너지로 메카다이노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하라! 다크노 나빠! 다크노의 갑작스런 공격에 부상당한 바리오님은 튜너가 희망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둠의 맛에 불꽃이 될 때까지 새로운 마스터를 지켜라! 바리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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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노! 바리오님은 혼자서 다이노 행성을 지키려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스터렉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피자 먹느라 못뎠어 다시 해결해줘 바리오님이 수고하던 다이노 행성은 정말? 바리오님이 너랑 쿼우드를 만나게 해주려고 희생하셨다잖아 아니 왜? 그야 새로운 다이노마스터가 우주를 지킬 희망이니까 우주의 희망? 그렇다면 더욱 강력한 다이노마스터 포즈가 필요하겠는가? 갑자기 웬 포즈? 맞아맞아! 렉스가 이겼을 때 이런 포즈면 더 멋있을 것 같다 렉스는 원래 멋있지만 이런 포즈는 어때? 다이노마스터 렉스 습니다! 어때? 멋져 멋져 여러분! 피자 배달 시간이에요! 네! 에밀리! 난 이런 포즈 잡아볼까? 이것도 멋진데! 코어 체인지도 못하는 애숭이 마스터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바퀴의 힘을 보여주마 마지막 피자야! 헤헤! 훈딱 갔다 올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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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배달 그만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뭐하냐? 뭐하냐? 자기가 피자 배달 자동차라는 걸 이제 인정하시지? 뭐라고? 잡았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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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노마스터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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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오글거리는 소리. 잘도 안해! 잘도 안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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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 바퀴! 또 나왔네! 와우! 공격 공격! 스톰 브레이크! 베리어! 라이트닝 볼트! 야, 프레스! 오오오오오오오! 으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합체다! 마스터, 아직 코어 체인지가 되지 않으니 코어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으아, 맞다! 어쩌지? 누구로 하지? 렉스, 나한테 맡겨! 이 샤벨님이 다이노 마스터 앞을 막는 모든 척을 무찔러주마! 오케이! 5단 합체! 우리 스타트! 우트라 다이노 표절! 수비자에 집중하는 워밍 라이프! 운력 파치! 우트라 다이노 코어 우트라 다이노 코어 우트라 다이노 코어 우트라 다이노 코어 최강 공격할 수 있어! 우트라 뒷버스터! 우트라 뒷버스터! 가자, 샤벨! 소니 대쉬! 역시 샤벨 엄청 빨라! 당연하지! 이 샤벨이 있는 한 누구도 다이노 마스터에게 손대지 못한다! 아무튼, 미끄러워! 멈췄다 발 시려! 렉스! 저건 그냥 바퀴가 아니라 프로젠 바퀴야! 얼음 특성으로 업그레이드 돼있어! 꽁꽁 광선으로 얼린 다음에 꽁꽁불로 공격을 해! 꽁꽁불이다! 샤블 피해! 소니, 대시! 다리가 얼어서 안 움직여! 아, 추워! 그렇다면 불공격 작물인 피한으로 체인지! 으아, 되잖아! 아직 코어 체인지 못하는데! 어떡해! 으아! 렉스! 렉스! 마스터! 마스터! 렉스! 또 내 눈앞에서 마스터를... 마스터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샤블! 눈 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 이렇게 보기해선 안돼! 렉스! 렉스! 이번엔 우리가 다이너마스터를 지킬 차례야! 새로운 희망을! 우주를 밝힐 불꽃을! 다이너마스터를 지키기 위해! 위험해! 다이노 쿼들이 모든 생명 에너지를 렉스에게 보내고 있어! 안돼! 어? 렉스의 에너지가 영유하고 있어! 저건! 누가... 누굴 지켜줘! 으아악! 나, 너, 그리고 이 우주 전부! 다이너마스터 렉스가 지킨다! 렉스! 렉스와 쿼들의 싱크로율이 최고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제 쿼 체인지를 할 수 있어! 오! 체인지 디스크! 렉스! 체인지야! 티아노 코 체인지! 티아노 이그니션! 티아노 이그니션! 코 체인지 성공! 담벼라!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파이어 브레스! 렉스! 펜타케라톱스로 마무리하자! 응! 가자! 펜타케라톱스! 펜타케라톱스 이그니션! 홀나라! 희망의 불꽃! 브레임 스피어! 다이노마스터렉스! 오늘도! 스피러! 다크엔젤 파이어! 다크엔젤 파이어! 다크엔젤 파이어! 다크엔젤 파이어! 흠... 흠... 카이어!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헉! 난 잔재주 따윈 부리지 않는다! 하! 잔재주라! 작전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공격하면 손쉽게 이길 수도 있죠! 좋다 카야! 너에게 저 꼬마 다이놈 마스터를 맡겨보겠다!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군요 다크놈! 이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저건 테리지노사우루스! 에밀리! 방금 내가 설명한 공룡 이름이 뭐라고? 그게... 파히오로케로스? 나, 나, 나! 나도 알아! 파키치노스! 맞아! 렉스는 정말 똑똑해! 땡땡! 둘 다 틀렸어!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잖아! 맘대로 공룡 이름 짓지마! 에밀리! 너는 다이노 매니저라면서 공룡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 아냐? 이 공룡 이름 너무 길고 어려워! 그냥 왕발톱 공룡, 박치기 공룡! 이렇게 간단하게 질 수는 없는 거냐고! 타겟 렉스는 한가롭게 공룡 공부 중이다! 참 화석이 살아있나봐! 에이 설마? 뼈만 남았으니 배가 고프겠군! 이쪽이다! 이쪽! 봐봐! 나 맛있겠지! 야! 렉스! 안되겠군! 변신!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돼! 아하! 그게요 지금 저 공룡이 소리를! 이야 공룡 소리가 아리였네! 근데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나 나? 나? 어 난? 딱 보면 모르겠어! 박물관에 새로 오신 예쁜 고고학자시잖아! 그쵸? 그래! 난 박물관에 새로운 고고학자 카야라고! 카야 배 많이 고픈가 보다! 울 아빠! 피자 엄청 잘 만드는데! 같이 가서 피자 먹어요! 어떡해! 피자다! 피자!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짜잔!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지롱! 우리 집 피자 재료는 다 맛있거든요 상관없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 오! 렉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오! 렉스! 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너무 배고파 보였어요! 재료를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무슨 소리! 아무리 맛있는 재료라도 따로따로는 완전한 피자가 아니야 햄, 빵! 피자, 치즈가 하나로 합쳐져야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단다 아! 티라노와 샤베스테고가 합쳐야 울트라 디버스터가 되는 것처럼요? 뭐 그렇지 그렇다면? 카야 카야 에카다이노 테리지노사우루스를 보내주십시오 테리지노사우루스 약점을 찾은 모양이건 좋다 카야 네 뜻대로 해주마 학교 아 아 카야 어디갔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분명 실망했을거야 앞으로 다이노 피자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카이한테 직접 전해줄게요! 그래! 아까 먹었던 건 진짜 피자의 맛이 아니라는 말도 꼭 전해주렴! 네! 그럼 다녀올게요! 하부르 아저씨 다음에 봬요! 오, 그래? 피자로 세계적으로! 마스터! 다이노 트럭! 메카 타이노다! 이거 먼저 처리하고 가야겠군! 카야, 배가 고파도 조금만 기다려! 에르코, 출동! 종교적왕 발톱 좀 봐! 메카다이노 테리지노사우루스, 번개 발톱이라는 별명이 있어! 어? 어? 저건 누구지? 아니, 저건? 카야야? 카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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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노의 오른팔, 비아라 스파이, 카야입니다! 어? 아까 만난 사람도 이름이 카야인데? 그렇다면! 카야가 흔한 이름인가 봅니다, 마스터! 하하하하! 정말? 난 다이노 행성의 다크엔젤, 천의 얼굴의 카야다! 카라아 테리지노사우루스! 야아! 하하하하! 카라아 테리지노사우루스! 카라아 트리지노사우루스! 캐롤드 베이오! 하하! 샤벨 빼고 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오케이 5단 합체 주민 스타트 울트라 다이로 휘저 이럴 수가 이게 뭐야 마스터, 다시 한번 합체 명령을 좋아 주민 스타트 진짜 치사하다 합체 도전이 일하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하나로 합체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법 받아라 럭스,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공격해야 할 것 같아 급하면 빵 따로, 햄 따로, 치즈 따로 먹는 거지 뭐 간다 퀵퀵 드라이브 샤벨 받아라 파이어브레스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브라키오, 아이킬러, 돌겨 이런 가벼운 공격엔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역시 합체하지 않고 힘이 자대로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총 공격이다 따로따로 공격 파이어브레스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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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짓이며 조용없어 라이징 킬 이거 이게 무슨 무슨 이런 말 조용없어 틈이 생겼어 우트라 타이로 교장 우트라 디버스터 우트라 디버스터 이게 뭐야 위험해 일단 파워부터 하자 고, 체인지 고, 체인지 고, 체인지 바퀴 이브니션 사슬체인을 꽁꽁 얼려주마 얼어붙은 심당을 깨부수는 정의의 박치기 아이스톤 차지 흠 죽어보자 넥스 자 그럼 이제 밥물관에 카야한테 피자 카타지로 가볼까? 모든 재료가 하나로 합쳐진 진정한 피자의 맛 자, 카야 배고팠지? 이게 진짜 피자야 안녕 이게 피자? 아유, 분하다 아유, 맛있네 정말 분해 그래도 맛있다 정말 분해 아유, 맛있다 분하다 맛있다도 분해 넥스와 함께 피자춤을 넥스와 함께 피자춤을 아빠! 피자 삼천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기가 걸리더니 삼천판? 아빠, 아프면 가게 문 닫고 병원부터 가야죠 안돼 다이노 피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다이노 피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환성의 다이노 피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윙윙 엔터가 박물관에서 피자 자선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선선 피자에서 피자 삼천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긴 다이노 피자인데요 음, 여긴ator 이 crash 삼천판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요 몇시까지 가면 됩니까? 자선 파티는 2시에 하는데 정말 만들 수 있나요? 2시 3천 판! 다이노 B자의 명예를 걸죠! 감기인가? 아빠! 걱정 마세요! 비상사태야! 날씨 맑음, 습도 60% 다이노마스터 렉스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소. 어? 비상사태라네? 다크엔젤이라도 나타났나? 수상한 움직임 발견! 오늘이야말로 다이노마스터의 약점을 알아내 제거하겠다. 카야? 응! 뭘 제거하겠다고? 나도 알려줘! 궁금해! 어머! 저기다! 잘 걸어! 이야! 으악! 어? 에블리! 렉스! 비상사태라고? 카야는 어디 갔지? 응? 응? 렉스! 하하! 카야도 왔네! 3천 판? 말도 안 돼...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 돼! 다이노 피자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3천 판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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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우린 손도 없다고! 맞아! 맞아! 나만 믿어! 아빠의 피자송을 따라하면 문제없어!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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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ód 렉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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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3차판 다 만들었다! 이제 배달 놀아는데! 근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옮기지? 다이노 마스터한테 맡겨! 5단 합체! 주니 스타트! 스타일보 이그니션 자! 다이노 퓨전! 곧바라는 화산을 뛰어넘어 숨이 차게 질투하는 모모따이! 모모따이! 신도 흐르밍어! 신이 가슴한테 또 다이노 코 제가 온 것 같아! 곧바라! 곧바라! 울트라 D 버스터! 울트라 D 버스터로 피자배달을 하겠다고? 어머머, 렛츠, 너무 멋져! 미쓰리 페리어! 렉스, 조심조심! 피자들이 다 침으로 해야돼! 다이노 마스터한테 맡기면 메카 다이노가 와도 끄딱없어! 대단해, 렉스! 배가 조심해! 메카 다이노가 와도 끄딱없다구 신나는 피자배달! 렉스, 메카 다이노 매너드야! 코가 엄청 길어! 코끼리 같은 건가? 응, 코끼리 조상인데 빙하기 때 멸종됐지! 으이, 존! 그게 뭐가 중요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렉스! 피자들을 부탁한다! 다이노 피자의 명예를 지켜라오! 네! 좋아! 스피드로 승부한다! 고, 체인지! 샤벨 디그니션!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샤벨님의 스피드에 벌벌 떨게 해주마! 피자 배달이 먼저지! 배달 맞히고 봐, 가야! 그렇지! 배달이 먼저지!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도망치는 거냐? 가자! 메카 다이노 매너드! 이래도 무시할 수 있을까? 하하하, 완벽하구만! 피자는 잘 오고 있겠지? 하하하하! 빠를돌린 것 같아! 배달 성공하겠어! 아니! 앞질러 오다니! 으악! 뭐 어떡하지? 어? 이쪽이다! 내 마디 코치! 찌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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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헉! 헉! 어떠냐! 또는 어떠냐! 매너질 상어 꾸며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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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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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그냥 지나가긴 힘들겠다. 그렇다면 피자 쏘! 쏘! 응? 무한인 거야! 메마드! 공격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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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우리 돌아오자! 닮을 수 있지 자! 뭘까? 또 맛있게 어쩌나 즐거지 야채와 소시지를 샤샤샤! 으악! 말도 안 돼! 으악! 너무 저절로! 반쪽을 돌리고! 반쪽을 돌리자! 피자는 불에 구워야지, 렉스! 베리제노 디스크로 마무리하는 거야! 오! 좋은 생각 울트라 t-버스터 튀애우노! 주우니 이그니션! 테리지노사우루스 이그니션 희망을 이어주는 매트 체인 파이어! 빅콘 리본을 빌자! 피자만 대기 끝! 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군! 이제 피자만 제 시간에 와주면! 다이노 피자 왔어요! 다이노 피자 마음에 드는군! 렉스가 해야 되소! 아저씨, 가면 안 돼요! 자, 피자 맛있게 드세요! 날씨 말고, 습도 50%! 배노마 스토렉슨! 저 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가요! 자, 자! 카이가 만든 피자! 받아! 우리 다음에 또 피자 만들고 놀자! 내가 만든 피자? 다음! 카이아, 도대체 뭐하는 거냐? 내 인내심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뭐가 охота일까? 무슨 말 모나냐? 도대체 ли